안녕하세요 저는 태국 방콕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만난 친구가 한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학생하고 과외를 하는데 제가 또 현지인이지 않습니까 한국어 한번 와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해서 와서 수업도 같이 돕고 영상을 같이 찍어볼까 합니다 여기는 페차프리역에 있는 한 스터디 카페에요 현재 여행이 나왔나 앞에서 진짜 여행에 참가하고 싶은 짓수있다 내가 눈이 마음에 드는둠까? length에서 눈 buckle 인생 오너지 이름이 옛날에 착각한 것 같아요 안녕 왜 왔어 너 왜 다녀? 뭐하고 계세요? 한국어를 배우고 있고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고 아 수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친구가 배우고 있더라고요 친구는 그냥 수업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물을 딱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은 사용할 수 있어요 쓰지 않나? 너무 싫어 너무 싫어 근데 미친 너무 싫어 또는 마음이 나요 이 사람은 내가 권재를 할거야 랭이네 마카니까 랭이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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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가 잘생겼어 잘생겼어 잘생겼어요 감사합니다 이 오빠가 오빠가 랭이네 감사합니다 랭이네 으흐맨 랭이네 헬weh 헬묽 variation 그때 랭이네 랭이네 그라니 랭이네 랭이네 수학 주요 여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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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본어 나는 내가 13개가 되er 그래서 한국원들이요 예 어떻게 연습할 수 있어요 혹시 뭐하는 singe? 박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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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술 무슨 학습지에 Una 학습하느냐 랑게스 학교 언어 학교를 하는구나 저는 제가 일본 pass 근데 왜 니 좋아 tören regardless? 한국ussian KPF 우리 Channel 방법anych 그래도 저는 한국 사람iano Couldn't you? 여자애들 이 식당 음식이 맛있어요 이 식당 음식이 맛있어요 여기가 명동이에요 와 사람이 정말 많네요 왜 이렇게 시행은 말이야 시행은 왜 넌 내템이야 운동판 해보실래요? 오빠 목소리가 진짜 내가 가르치는 여기 뭐냐 잘 듣고 연결하세요 똑같아 잘 듣고 연결하세요 스티브씨 스티브씨 여기가 한강공원이에요 와 정말 지원하네요 정우씨는 이 동원에 자주 와요? 켈리씨 재미있어요? 아주 재미있네요 그럼 우리 다음에 또 올까요? 좋아요 잘하네 발음이 좋아요 지금 몇살이에요? 스물살 스무살? 그러면 1999년? 1999년 송판 아 진짜? 송판? 아저씨 누나네 누나 왜 누나요? 내가 등판 가울러 가울러 뱃 뱃 뱃 뱃 뱃 뱃 완성 끝 끝 거의 3시간 정도 했죠? 너무 열심히 한다 집중력이 대단한데 아직은 내가 말하는거 못 알아듣죠? 잘 몰라요? 몰라 지금 그러면 한국어 공부한지 얼마나 됐어요? 두달 두달 됐어요? 이름이 뭐에요? 짜에이에요 짜에 짜에 왜 한국어를 공부하는거에요? 음 언어 배우기는 좋아해요 몇개 언어를 할 수 있어요 지금? 대구 영어 일본 한국어 아 진짜 아까 들어보니까 학교도 되게 좋은데 다니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한국어를 공부하고 싶어요 어때요? 한국어 배워보니까 어때요? 어렵지 않아요? 조금 어려워요? 아 그러면 지금 4가지 언어를 할 수 있는데 뭐가 제일 어려웠어요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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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습니다 짜에 그러면 한국어 공부 열심히 하시고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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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세요 감사합니다 와 안녕 하세요 안녕 안녕 나